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Questo ini. Maddум History It's the Clok Clok 그것도 안되라고 말하는 왕 추리곡기 5절 12절 봤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우리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들을 도와줘요 안돼 바로 왕래 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들이 필요한 말이야 바로 왕은 고집을 물었어요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든 기를 시켰어요 백성들은 밥 먹을 시간조차 부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은 너와 백성들은 더욱 과목인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연봉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게 하시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돼 너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 일해야 해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장이 필요했던 거요 밤과 지붕 위에 또 수많은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어요 갑자기 묻어온 온 연기들이 모두 이과 더럽으로 보냈어요 또 파리대가 불러들었어요 나쁜 일이 계속되었어요 나쁜 일이 계속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소화장들에게 나쁜 명이 걸러서 모두 죽었어요 나의 날씨도 이상해 저도 몸사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 닿지 않는 곡식도 내 쪽이 내가 나타났어요 모두 먹어 치였어요 더 큰 일은 3일 동안이나 해가 뜨지 않았어요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생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리 않았어요 그동안 일어난 아홉 가지의 일이 끝나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어쩐지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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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아홉 길이 왔어 세 가지 모두 죽게 된 일이에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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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서 엉엉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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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된 얘기예요. 이집트의 온 땅에서 언급한 소리가 들었어요. 가라 왕이 오세에게 말씀해요. 너의 백성들을 대로 아리고 가별어야 왕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맘보다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동식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제 인터넷에 오기만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